안녕하세요 체간끼리 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려드릴 작품은 김옥곤 작가님의 미란 내 집입니다. 이 작품은 지나간 첫사랑의 기억을 담담하게 추억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나는 1년 전 쉼을 얻고자 여행을 가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하게 되고 모왕이라는 아름다운 바닷가에 외따로 서 있는 카페 미란 내 집에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날 밤 나는 첫사랑이었던 미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란 내 집 김옥곤 격포항을 뒤로하고 해안도로를 따라 얼마를 달렸을까. 공항과 상록해수욕장을 멀리 떼어놓고 차가 덕거리 고개를 올라가고 있을 때였다. 모왕으로 빠지는 길목에 칠산바다의 생명을 부안해 희망을 이란 낡은 현수막 하나가 바닷바람에 너플거리고 있었다. 느닷없이 아연이 모왕에 들렀다 가자고 한다. 아내가 세차게 고개를 젖는다. 그냥 가. 모왕은 멀리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거든. 아연이 뒤를 돌아보며 내게 구원을 청했지만 나는 못 들은 척한다. 아연이 툴툴거린다. 불만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어제는 격포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핵폐기장 반대로 어수선한 위도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것이다. 제연은 늘 엄마 편이다. 아연의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직진을 해 달려간다. 제연에게 운전대를 넘겨줄 때는 불안했는데 뜻밖의 운전 솜씨가 제법이었다. 녀석은 침착하고 능숙하게 운전을 한다.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올라갈수록 도로 양옆으로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도로 왼편으로 깊숙이 깎여져 나간 산과 그 위에 빼곡하게 자란 소나무들. 오른편 안으로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의 풍경이 낯설지 않게 차창을 스치고 지나간다. 아마 저기 어디쯤일 텐데. 바닷쪽의 언덕 위로 유럽풍의 뾰족한 지붕을 가진 아담한 집 한 채가 나타난다. 건물은 바다로 배경으로 짙은 녹색의 지붕과 빨간 창틀만 빼고 온통 파스텔톤의 연두색이다. 건물 전체에 하얀 눈을 덮어 씌워본다. 그 집이 맞다. 9월의 맑은 아침 햇살이 건물의 유리창에 반사되어 새털처럼 가볍게 차창이 날아와 흩어진다. 눈이 시리다. 옆자리에 앉은 아내가 손차향을 한 채 집을 빤히 올려다본다. 조수석에 앉은 아연이 좀 전에 일은 다 잊어버린 듯 호들갑을 떤다. 어머 멋져 여기 내렸다 가요. 차 세워 오빠. 커피가 생각났는지 이번에는 아내도 좋다고 한다. 재현이 한 손을 들어 못 이기겠다는 표시를 하고는 속력을 줄이며 핸들을 꺾는다. 정차할 때 건물과 어울리지 않는 입간판의 울긋불긋한 글자가 눈에 들어온다. 카페 몬테레이 잠시 내 머릿속에 혼란이 일어난다. 기억대로라면 분명히 미란 내 집이었던 자리였기 때문이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아도 지난해 겨울 그 여자와 함께 밤을 보냈던 그 집이 분명하다. 멀리 해안선 따라 넓게 펼쳐져 있는 갯벌과 그 아래 낮은 지붕들이 따개비처럼 붙어있는 작은 어촌 그리운 모왕이다. 몬테레이? 뭐 이래? 카페 이름이 아연이 종알된다. 이국적이고 좋지 뭐. 커피 맛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내는 딸애의 말을 받으면서도 얼굴은 나를 보며 웃고 있다. 아침에 격포해서 백합죽을 먹고는 자판기 커피에는 입을 대지 않던 아내였다. 몬테레이 나는 아연이 종알거리던 말을 곱씹어본다. 캘리포니아의 그 몬테레이? 그렇다면 카페 이름이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 좀 쉬어가지. 나는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먼저 차에서 내렸다. 차집 입구의 유리문 위에 걸어놓은 목각으로 새긴 간판에도 카페 몬테레이가 또렷하다. 아연이 손에 들고 있던 디카폰을 세워 간판을 찍는다. 어딜 가나 아연과 재현은 사진 촬영이다. 유리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자 한눈에 들어오는 내부장식이 미란 내 집 그대로다. 한걸음에 달려와 정중하게 맞이하는 남자도 바로 그 젊은이다. 모왕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다고 했던가. 젊은 지배인이 좀 놀란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본다. 뒤따라 아내가 들어오자 그는 금방 본래의 자세로 돌아가 손님을 맞는다. 모왕이 한눈에 들어오는 넓은 창가위가 앉았다. 여름 휴가철이 끝나서 그럴까. 위층에 연인으로 보이는 남녀들이 이마를 맞대고 앉아있을 뿐 실내는 아늑하고 조용하다. 가운데 붉은 벽돌로 쌓아올린 둥근 탁자처럼 보이는 것이 장신용을 겸한 패칙하다. 연기를 빨아올리는 크고 긴 원형의 연통은 치워버렸다. 그 여자가 모포를 감싸고 누워있던 자리를 찾아냈다. 그 자리에 있는 입모양이 아주 잘생긴 키 작은 남천나무가 청잣빛 화분에 다소곳이 심어져 있다. 그날 밤 창밖에는 폭설이 이어지고 있었다. 여자는 패치카에서 일렁이는 불빛을 받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당신 뭐 시킬까요? 메뉴판에서 눈을 뗀 아내는 그냥 확인하듯 묻는다. 그걸로 헤이즐로. 아내는 역시 에스포레소다. 아연은 비엔나 커피를 주문한다. 재현은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다고 한다. 내가 지난해 연초에 회사의 사표를 썼다가 복직이 되는 우여곡조를 겪는 동안 재현은 훌쩍 커버렸다. 군입대를 앞두고 더욱 어른스러워진 아들이다. 이번 여행도 재현이 제안했다. 아연과 둘이 머리를 맞대기도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 뒤적거리더니 여행지를 변산반도로 결정했다. 처음에 아내는 핵폐기장 문제로 시끄러운 곳을 왜 찾아가느냐며 반대했다. 아연은 끈질기게 엄마를 설득했다. 휴가철이 되면서 부안 주민들이 크게 자제하는 분위기인데다 격포항 인근에 드라마 세트장이 생긴 이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게다가 위도를 일주일하는 해안도로의 드라이브 코스는 거의 환상적이라며 아내를 꼬드겼다. 아내가 고기를 끄덕이자 아연은 오빠를 부르며 환호성을 질렀다. 재현이 디지털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갈아 끼운다. 격포의 채석관과 위도에서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고도 딸애와 아내는 질리지도 않는지 자리를 옮겨다니면서 계속 찍어댄다. 횟수로는 2년이지만 지난해 1월 연휴가 끝난 다음 날이었다. 나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사직서를 썼다. 세노조 결성에 가담한 사원 수십 명을 해고시키는 것이 내가 맡은 일이었다. 연말까지 끝내 써야 했던 작업이었기에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새해부터 그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너무도 끔찍하고 싫었다. 모든 것을 홀홀 털고 어디론가 홀가분하게 떠나고 싶었다. 그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 곳이 변산반도였다. 모항에 가서 하루나 이틀쯤 묵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너무 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온 탓일까. 오랜 세월 동안 그곳을 까마득히 잊고 살아왔던 것이다. 아내는 하필 그곳을 하면서도 내 표정이 워낙 심각해 보였던지 더는 말리지 않았다. 오전 늦게 유시를 출발해 국도를 거쳐 남해안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를 줄기차게 달렸다. 정읍 나들이 목을 벗어날 무렵 잔뜩 찌푸린 하늘에서 간간히 눈발이 날렸다. 차가 고창 방면에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려 흥덕 입구에서 우회전하여 줄포를 지날 때였다. 불현듯 내소사가 떠올랐다. 내소사로 들어가는 좁은 마을길을 달릴 때쯤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내소사 입구에 차를 세웠다. 오 늦은 시간이긴 했으나 관광객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이미 눈은 천지를 하얗게 뒤덮었다. 내소사의 전나무 숲길을 오래전 미라와 함께 걸었던 적이 있었다. 군에서 두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였다. 미라가 가자는 대로 버스를 타고 모항에 갔다가 돌아 나오는 길에 내소사에 들렀다. 매미가 찢어지게 울어대는 한여름이었다. 그때 미라의 옷차림이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민소매 남방이 물방울 무늬였는지 체크 무늬였는지가 흐릿하다. 미라는 짧은 커트머리가 잘 어울렸고 목덜미의 선이 고았다. 그럼 미라가 군사정권을 비판할 때는 얼굴이 격정적이 되고는 했다. 부안이 고향인 미라는 변산반도를 끔찍이 사랑했다. 모항에 대한 애정은 각별한 것이었다. 여름보다 겨울철의 모항을 더 좋아했다. 내소사도 설경을 보아야 한다며 안타까워했다. 미라에 대한 그런 기억들을 지우기라도 하려는 듯 눈발이 세차게 날렸다. 일주 문을 지나 전나무숲 깊숙이 들어섰다. 추위에 깃볼이 얼얼했다. 파카에 달린 모자를 머리에 덮고 마스크를 채웠다. 숨을 내쉬자 안경 아래 입김이 서렸다. 한빵 눈이 쏟아져 내리는 전나무 숲길이 흐릿해졌다. 안경 아래를 대강 훔치고 앞을 봤을 때 쭉 뻗은 숲길 맞은편에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연인이 가까이 오는가 싶더니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여자는 몸에 꽉 끼는 검정 스판바지에 노란 방안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절 안으로 들어서자 소복이 눈이 쌓인 3층 탑 앞에서 아기를 아는 젊은 부부가 보였다. 부부는 카메라의 셔터를 눌러달라고 했다. 가까이 구도를 생각하면서 정성껏 찍어주었다. 대웅보전의 꽃창살 앞에서는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미라는 여행 중에도 카메라를 잘 챙기지 않았다. 사람의 눈처럼 정밀한 사진기도 없다면서 형 날 찍어 머릿속에 잘 간직해도 하면서 웃었다. 그날도 미라는 호기심 어린 두 눈을 반짝거리며 꽃창살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아무래도 눈발이 심상치 않았다. 젊은 부부도 보이지 않았다. 바람에 휘둘리는 눈송이가 더욱 고즈넉한 적막감만 불러왔다. 나는 서둘러 경례를 벗어났다. 매표소 앞에 당산나무 옆에 아까 전나무 숲에서 보았던 여인이 서 있었다. 처음에는 일행을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다. 내가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자 여자도 뒤를 따르는 것 같았다. 몇 대 남아있던 차들이 모두 떠나고 없었다. 나는 파카를 벗어 눈을 털고 승용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출발하기 위해 두 손으로 핸들을 잡았을 때였다. 여인이 쟁걸음으로 다가오는 모습이 백미로에 들어왔다. 차창을 열고 고개를 돌려 여자를 올려다보았다. 서른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여자가 머리를 낮추자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다. 눈발이 획 스쳐가자 금속성의 귀고리가 흔들렸다. 저 가시는 곳이 어디세요? 모항 그러니까 격포 쪽입니다만. 저도 그쪽 방향인데요. 좀 태워 주실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다. 곧 날도 저물어 올 텐데 눈 오는 산길을 낯선 여자와 동행이라니. 간편해 보이지만 화사한 여인이 차림새가 왠지 마음이 걸렸다. 눈발이 심하군요. 곰소나 부안으로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거기까진 제가 태워드리죠. 격포 간다고 하고선. 어이없게도 여자는 삐친 것 같았다. 눈발이 날려들어와 더는 창을 열고 있을 수도 없었다. 안되겠어요. 택시라도 한번 불러보세요. 여자를 무시하고 차를 몰았다. 드세요, 아빠. 해질렛 향이 부드럽게 코끝에 감겨든다. 어느새 옆에 앉았는지 아연히 속삭이듯 하는 말에 감았던 눈을 떴다. 피곤해 보여요. 커피 드시고 눈 좀 붙이세요. 아내는 커피가 마음에 들었는지 만족한 얼굴이다. 지배인이 서빙만 하는 걸로 봐서 주방에 누가 있는 듯 했다. 그는 묵묵히 찻잔만 나르고 카운터로 돌아간다. 여러 사람을 상대하다 보니 혹시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래도 그렇지. 그날 여자와 함께 노래도 불렀는데. 뜨거운 향 커피를 마시면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졸음이 온다. 그런 나를 두고 아내는 해질러 체질이라고 놀린다. 커피를 반 잔 넘게 마시자 정말 눈꺼풀이 무거워진다. 갈수록 눈발이 거세졌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날이 저물기 전에 체인을 감으려고 차를 세웠다. 체인은 요령만 있으면 금방이다. 어느새 날이 어둑어둑해져 왔다. 인가가 없는 곳은 아니지만 떼어놓고 온 여자가 걱정되었다. 헤드라이트를 켠 채 차를 돌렸다. 돌아가는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혹시나 했는데 여자가 당산나무 옆에 그대로 서 있다. 단단히 삐쳤는지 차를 세우고 타라고 해도 꼼짝 앉는다. 저지를 바꿔 생각해봐요. 아가씨라면 날 태우겠어요? 자신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다. 못 이긴 척 여자가 옆자리에 오르면서 말했다. 절 못 믿으신 거죠 아저씨는. 그랬던가 나는 싱겁게 웃고 말았다. 여자도 웃었다. 웃으니 훨씬 앳돼 보인다. 가까이서 보니 스물 대여섯 정도다. 미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미운 얼굴도 아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잘 가꾸어낸 얼굴이다. 날은 어두워지고 국도로 접어든 차는 눈속을 조심스럽게 달렸다. 간간이 오고 가는 차들이 모였다. 바퀴 달린 눈썰매처럼 격포로 가는 해안도로를 타고 미끄러지듯 달려간다. 불빛을 내쓰고 가는 차들을 볼 때마다 이대로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사히 도착할 것 같았다. 운전에 좀 여유가 생기자 여자가 했던 말이 궁금해졌다. 그렇다면 아가씨는 날 믿었다는 얘긴가? 아니요. 마늘을 태워주겠다고 했으면 격포 쪽으로 말이요. 타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아저씨를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왜... 지금은 탔느냐고요? 아저씨를 10분만 기다려보기로 하고 돌아오시면 타기로 했어요. 의외로 빨리 오시더군요. 좋은 분이란 생각이 들었지요. 전 이런 게임을 좋아해요. 컴퓨터 게임도 그렇고 게임이라면 별로 저본 적이 없거든요. 만일 이번 게임해지면 매표소 아저씨한테 부탁하려고 했죠. 전 휴대폰도 두고 왔거든요. 눈 때문에 택시가 못 오면 아가씨는 어떡하려고? 그땐 119라도 불렀을 거예요. 민박이나 어디서 자고 갈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고요. 전 격포로 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 아가씨 아니에요. 오늘 결혼했거든요. 이것 봐라. 처음엔 어른을 갖고 노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자가 너무 솔직해 보여 일단 믿기로 했다. 그렇다면 신랑은 어딜 갔을까? 지금쯤 신혼여행을 즐길 시간 아닌가? 아가씨, 아니 신부가 혼자 이렇게 있으니 말이오. 기가 막히네. 훗, 우습죠? 신랑은 지금 부 안에 있을 거예요. 밴댕이 속에 겁쟁이죠. 그런 일 믿고 결혼까지 하다니 저도 한심한 인간이죠. 병신이 일기예보 귀신이에요. 오늘 큰 눈 올 거라고 부 안에서 모텔 잡고 거기서 그냥 첫날밤 보내자는 거예요. 격포에 예약해둔 리조트도 있는데 말이에요. 그럼 머저리가 인류대를 나오고 대기업 사원이면 뭐래요? 그렇게 겁나면 내가 운전한다고 하자 운전대를 그려안고 징징거리는 거 있죠? 절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글쎄. 그래서 눈길 운전은 죽어도 안 된다나요? 이렇게 잘만 달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잘 달리고 있지만 위험하긴 위험하지. 방길에, 그것도 눈길을. 이런 해안도로는 더더욱 위험하지. 갈 길은 가야겠지만 신혼여행길이라면 평탄한 길이 좋겠지. 신랑이 밴댕이 속인 줄은 몰라도 겁쟁이는 아닌 것 같아. 이 아가씨야. 지금 이렇게 멋지게 달리고 있어도 속으론 얼마나 떨리는 줄 알아? 아차 잘못하면 저 아래 수십길 낭떠러지를 굴러 시커먼 갯벌 속으로 처박히고 말아. 그것보다 내가 더 겁나는 건 만이 하나 정말 사고라도 나면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볼지 그게 더 무섭지. 정유회사 간부가 정초에 사표를 내더니 묘령의 20대 아가씨와 그것도 결혼 당일 첫날 밤도 치르지 않은 신부와 함께 도피행 여행을 가다가 참사를 당하다. 이렇게 말이야. 끔찍하군. 도로를 오고 가며 작업을 하는 제설차가 헤드라이트 불빛에 들어왔다. 사라지고는 했다. 도로가에 치워진 눈덩이가 보였다. 병신한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죠. 부안에서 격포 가는 길은 아시다시피 두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부안에서 시곗반을 반대 방향으로 30분 국도를 타면 세만금이 나타나고 그곳을 거쳐 고사포에서 해안도로를 달리면 격포항이 멀지 않지요. 다른 길은 코스가 더 멀고 험한 길이죠. 시곗반을 방향으로 23번 국도를 타고 곰소를 거쳐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해안도로인 30번 국도로 접어들어 모항을 거쳐 격포로 가는 바로 이 코스인데 제가 힘든 이 길을 택한 겁니다. 신랑은 사륜구동인 지프를 몰고 자가운전에 가는 곳이고 전 여비만 갖고 버스나 택시 제주껏 아무 차나 얻어 타도 좋고 그렇게 격포항까지 가서 리조트에서 만나 첫날밤을 보내자는 게임이죠. 신랑이 미친 짓이다 하고 당연히 반대했지요. 그럼 결혼 첫날에 이혼할 거냐고 난 앙타를 부렸고요. 마음이 약해질까 봐 휴대폰도 신랑 차에 던져버리고 지나가는 택시를 타버렸거든요. 검소까지 잠깐이더군요. 겁많은 신랑이 부안에서 서성거릴 건 뻔하고 도착할 시간도 맞춰줄 겸 마침 오는 버스 타고 내소사를 보러 왔지요. 내소사 설경에 취해 깜빡 시간을 놓쳤나 봐요. 펑펑 쏟아지는 눈 속을 걸어 나오다 전나무 숲길에서 아저씨를 본 거예요. 눈발이 심해 오래 머물 것 같지 않아 밖에서 기다렸지요. 막상 태워달라고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사람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 게임을 걸어본 거예요. 참 휴대폰 그거 없으니 무지 아쉽더라고요. 아저씨 같은 분 못 만났으면 고생께나 할 뻔했어요. 후훗. 먼저 도착하는 사람한테 주는 무슨 상 같은 것은 없나요? 게임이라면 이기고 지는 것인데. 그게 이래요. 원래 결혼하면 경제권을 제가 갖기로 했거든요. 만일 이번 게임에서 신랑이 이기면 자기가 번 건 자기가 쓰라고 했죠. 그게 달콤했던지 이 인간이 못 이긴 척 게임을 받아들인 거라고요. 지금쯤 아마 슬슬 기면서 핸들을 잡고 있을걸요. 이 병신이 고소공포증도 있어요. 에버랜드에서 공중근을 타다가 그걸 알았어요. 징징거리며 오는 게 정말 딱 보기 싫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아주 간담을 키워놓을 작정이에요. 신랑 길들이기로군. 그래도 걱정할 텐데 연락은 해야지. 내 휴대폰을 써요. 휴대폰을 꺼두고 있었지만 여자가 쓰겠다고 하면 빌려줄 생각이었다. 아니요. 전화를 주고받는 건 규칙이 위반이에요. 마음 약해져 게임을 취소할까 봐서요. 다만 이메일을 쓰는 건 괜찮아요. 만일이 경우를 위해 비상구 하나 남겨둔 셈이죠. 신혼여행이라면 요즘 젊은이들 거의 해외로 나가던데 아가씨 부부는 하필 왜 여기요. 경제사정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제가요. 이곳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결혼하며 무조건 변산반두로 신혼여행 가기로 신랑과 약속을 했걸랑요. 근데 이 밴딩이가 저몰래 여행사와 계약을 해버린 거 있죠. 시 끝나고 나서 비행기표 내밀며 동남아로 떠나자기에 대판 싸웠다니까요. 아 이제 모왕인가요. 격부까지는 얼마 걸릴 것 같지 않은데 역시 제가 이길 것 같죠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라고 한다. 어두운 차 안이지만 여자의 이끼인가 시선이 느껴진다. 세상일이 개인같이 정해진 코스와 규칙만을 지키며 달려가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인생의 예기치 않은 복병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있게 마련이다. 종알되기 잘하고 낙천적이고 장난기 넘치는 데다 발랄하고 자신감에 넘치는 정고 화사한 신부는 모왕을 바로 눈앞에 둔 언덕길에서 크게 낭패를 당할 줄은 몰랐다. 커피를 다 마신 아연이 발딱 일어나 신나는 무엇을 발견한 듯 맞은 편 벽 쪽으로 간다. PC도 있네. 아저씨. 이거 인터넷도 되나요? 젊은 지배인은 어떤 경우에도 손님에게 정중하고 호의적이다. 전용서는 아니고요 손님. 온라인 게임 같은 건 힘들고 검색이나 이메일은 가능합니다. 벌써 모니터 앞에 바짝 붙어 앉은 아연은 마우스를 움직이더니 자판을 드르륵 긁어댄다. 재현은 찻집 밖에 멋진 해바라기 꽃밭이 있다면서 엄마를 불러낸다. 그러고 보니 오른편 창가 너머로 활짝 핀 개량종 해바라기가 보인다. 미니 해바라기인데 꽃 이름은 빅스마일이라고 하던가. 찻잔을 치우고 있던 지배인이 소리를 낮춰 말한다. 지난해 겨울 함께 오셨던 그 여자분 말입니다. 올여름 남편 되시는 분과 여길 다녀가셨습니다. 서로 좋아 보이시던데요? 원래 신중한 젊은이라 지금까지 나를 모른 척하고 있었을 뿐이다. 미라의 언니라는 그 사장님 미국에서 나오셨나요? 네, 저한테 이 가게 넘겨주시고 아주 가셨습니다. 동생 일은 깨끗이 잊으셨다면서. 찻집 이름은 바꿔도 좋다고 하시기에. 지배인은 미란의 집을 카페 몬테레이로 바꾼 것이 마치 자신의 잘못이기라도 한 듯이 죄송스럽다는 표정을 짓는다. 빈 찻잔을 챙겨든 지배인은 더 할 말이 없는지 물러간다. 예기치 않은 복병이란 바로 눈사태였다. 트럭 한 대가 지나갈 때 깎아지른 산비탈 위에 위태하게 걸려있던 바위가 굴러떨어지면서 집채만한 눈덩이가 되어 덮쳐 내렸다는 것이다. 언덕길 아래쪽인 그 일대에는 이미 부안 쪽에서 달려온 구조대와 차량으로 부산스러웠다. 앞서 가던 승용차 몇 대가 길 위에 멈춰 서 있었다. 차 한 대는 사고 현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길 옆에 있는 찻집 건물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중이었다. 차 안에 불을 켰을 때 여자의 얼굴에는 당혹스런 낭패감이 스치고 있었다. 나는 차에서 내리면서 찻집의 네온 불빛 간판을 무심코 올려다 보았다. 미란 내 집.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멍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여자가 차문을 닫고 내 옆에 섰다. 후후 우리 신랑이 운이 좋은가 봐요. 선생님 길이 뚫릴 때까지 저기 찻집에 쉬었다 가요. 여자는 금방 얼굴이 밝아졌다. 내가 말이 없자 앞서 걸었다. 나는 마치 자력에 이끌린 듯 여자의 뒤를 따랐다. 찻집의 유리문을 열고 들어설 때 바다 쪽에서 허연 눈보라가 건물의 지붕을 뒤덮으며 휘몰아쳐왔다. 찻집에는 주방일에서 서빙까지 혼자 도마 타는 젊은 지배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패치카 모양을 낸 난로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먼저 사고 현장을 본 사람이 열을 올려 상황을 설명하는 중이었다. 판단이 빠른 사람은 왔던 길을 돌아가기로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어떤 사람은 젊은 지배인에게 물어 가까운 모텔로 전화를 넣어보기도 했다. 연인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는 하룻밤 모텔에 묵어가기로 하고 찻집을 나섰다. 구조 작업은 자꾸 늦어지고 시간이 흘러갔다. 현장을 지켜보고 달려온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서며 다급하게 말했다. 여러분 구조는 끝났지만 차량 통제는 계속될 거라고 합니다. 언제 길이 뚫릴지 몰라요. 그때까지 서성거리고 있던 사람들은 왔던 길을 돌아가거나 숙소를 찾으려고 서둘러 찻집을 나섰다. 찻집 안은 텅 비어버렸다. 여자와 나만 남았다. 지배인이 어떻게 하겠냐는 듯 물끄러미 바라본다. 여자가 물었다. 여기 문 닫는 시간이요. 몇 시인가요? 아무리 늦어도 자정을 넘기지는 않습니다만 쑥스러워 쓸 빵은 없습니다. 손님. 그렇담 여기서 길이 뚫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을까요? 지배인님. 홍차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던 여자가 다시 물었다. 지배인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대답을 망설였다. 내가 거들었다. 그래요. 어떻게 좀 편의를 봐줄 수 없을는지요. 실은 저희가 일행은 아니랍니다. 여기 이분을 격포까지 태워주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내가 말끝을 흐리자 여자가 선뜻 나서 알기 쉽게 그날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오늘 아침 결혼한 신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신랑과 지금 격포의 리조트까지 먼저 도착하기 게임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배인은 처음에 여자가 하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종례는 얼굴에 담뿍 웃음을 지었다. 그는 찻집 가운데 설치된 붉은 벽돌로 쌓아올린 패치카에 장작을 던져넣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저도 게임의 한 멤버가 되는 셈인가요? 저 역시 길이 막혀 꼼짝할 수 없으니까요. 길이 뚫릴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기다리시지요. 좌정을 넘기고도 눈길은 뚫리지 않았다. 지배인이 현관의 유리문을 닫아 걸었다. 등도 하나만 남기고 모두 꺼버렸다. 그는 패치카 앞에 철제 의자에 털썩 걸터 앉았다. 패치카의 장작불이 활활 타올랐다. 그 불길길이 딱딱 소리를 튕겨내며 끔찍한 원형의 연통속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세 사람은 물끄러미 지켜보았다. 무료함을 달랠 무엇을 찾다가 갑자기 나는 미란 내 집이란 이름이 궁금해졌다. 나는 지배인을 보고 물었다. 뭐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미란 내 집이란 이름. 혹시 여기 찻집 주인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 젊으신 양반이 주인은 아니신지. 혹시? 아니요. 주인 되시는 사장님은 따로 계십니다. 여자분이신데 미국에 계시죠? 젊은 지배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뭘 망설이는 눈치였다. 나도 여자도 그가 입을 떼기만을 기다렸다. 자칫 말을 걸었다가는 영 입을 열지 않을 것 같아서였다. 이 찻집 이름엔 사연이 좀 있어요. 손님분들은 모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말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선생님께는 털어놓고 싶군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르는지 또 말을 끊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미라라는 분이 이 찻집 사장님의 여동생이신데요. 젊을 때 미국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향수병으로 자살을. 그 미라라는 분이 모항 바다를 애절하게 그리워하셨다는군요. 그래서 언니 되시는 사장님이 여기 모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집을 짓고는 미라네 집이란 간판을 거신 겁니다. 모항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만 나는 지배인이 말을 듣고 숨이 멎는 듯했다. 미라. 그렇다면 오미라일지도 몰라. 아니, 그럴 리 없어. 미라가 죽었다니. 그것도 젊은 나이에. 나는 미라가 죽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막연히 미국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고만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50줄에 접어든 아름답게 늙어가는 여인일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은 있었다. 나는 지배인을 보고 다시 물었다. 그분들 여기 사장님 자매 분 말입니다. 고향은 어딥니까? 부안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 얘기라 잘은 모르겠으나 아주 잘 살았던 집안이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배인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짓고 나를 바라보았다. 사장님의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 미라라는 분 언니 말입니다. 오미주 씨라고 합니다만 근데 선생님 아시는 분인가요? 우리 사장님. 나는 고개를 접고는 한숨을 쉬었다. 미라의 언니는 대학 다닐 때 어쩌다 한 번 마주친 적은 있었으나 정식으로 인사를 나눈 적은 없었다. 사장이 오미주라면 미라의 언니가 분명하다. 고향도 부안이고 그렇다면 미라는 젊은 날에 죽었고 벌써 오래전부터 이 세상에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 젊은 시절 나는 미라를 미친 듯이 찾았다. 미국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떠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미라를 잊을 수 없었다. 결혼하고도 미라와 모왕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버리지 않았다. 미라와 딱 한 장 찍은 미라가 내게 가시라면서 준 그 사진을 아내가 보았을 때 나는 미라 얘기를 털어놓았다. 그 뒤로 혼자서 때로는 아내와 함께 모왕에 들르기도 했지만 아내는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라도 모왕도 차츰 잊어갔지만 지베인은 내 그런 심정을 알턱이 없었으나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는 눈치를 챈 것 같았다. 그래도 이왕 내친 김이라서 그럴까 미처 자신의 얘기에 도치라도 된 듯 미라에 관한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의 몬테레이 반도에서 노스앤젤레스로 가는 하이웨이 아시죠? 그 해안도로를 친구들과 관광을 갔다 돌아온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자꾸 모왕이 보고 싶다고 하더래요. 향수병에 걸린 줄은 알았지만 그토록 심각한 줄은 언니도 몰랐다고 합니다. 전 그분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날 밤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만은 사장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이셨다는데 안 된 일이죠. 사장님은 동생을 잘 보살피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동생은 사진 한 장 남긴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모왕이 보고 싶다는 말뿐이었죠. 그 후 사장님은 미라 동생이 이곳 언덕에서 모왕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꿈을 여러 번 꾸었다고 합니다. 동생이 한을 풀어주기 위해 온갖 생각을 다 했다는군요. 그러고도 많은 세월이 흐르고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모왕이 보이는 언덕에 동생을 위해 예쁜 집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 이걸 그냥 빈집으로 둘 수 없어 찻집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전 그 당시 막 해병대에서 제대하고 고향에 돌아왔고 지금 변산 온천에서 일하는 아내를 만났습니다. 해병대 훈련 시절 눈물을 삼키면서 갯벌 바닥을 팍팍 기었죠. 그렇게 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제대하고 돌아가면 다시는 고향의 갯벌에서 일하지 않으리라고요. 운이 닿았는지 사장님이 저를 갯벌에서 건져주셨지요. 찻집을 운영할 사람을 찾던 중 저를 만나신 겁니다. 사장님은 처음 찻집 이름을 미라네 집이 아니라 미라의 집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무슨 사연이 있는 이름 같다고 했더니 미라라는 그분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솔직히 죽은 사람 이름을 상으로 쓰는 게 싫었습니다. 그것도 미라를 길게 발음했을 때 느껴지는 어감이 더욱 싫다고 했지요. 그러자 사장님은 화를 내는 대신 저를 더욱 믿어주셨습니다. 자신도 자살한 동생에 관한 기억을 깨끗이 잊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지요. 생전에 동생과 있었던 좋은 추억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자 사장님은 미라의 집 대신 미라네 집으로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군요. 전 그것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만 할 수는 없었지요. 저의 그런 의중을 눈치채셨는지 사장님은 죽은 동생한테서 자유로우시는 날 미라네 집도 떼어내겠다며 쓸쓸히 우주셨습니다.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군요. 사장님한테서는 아직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분이 동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시리라는 것을 집에 있는 말이 길어져 쑥스러웠던지 머리를 극적했다. 미라를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군에서 두 번째 휴가를 나왔을 때였다. 미라는 그 뒤로 소식이 끊겼다. 당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미라를 부모들이 강제 유학을 보낸 것을 군에서 제대한 후회에 알았다. 미라의 소재를 파악하려 했었으나 알아낼 길이 없었다. 미라 역시 국내에 연락할 아무런 방법이 없었거나 누군가의 통제를 받고 있었으리라. 그 후 부안을 찾아가 알아보았더니 미란네 온 가족이 미국의 이민을 떠난 뒤였다. 이국 타양에서 모왕을 애절하게 그리워했다는 미라.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때 찻집의 실내에 잔잔히 깔리고 있던 음악이 귀에 익은 음악으로 바뀌었다. 아담호의 눈이 내리내었다. 여자가 아담호의 노래를 라지막한 목소리로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페치카의 일렁이는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비쳤다 사라지곤 했다. 창 밖에는 잠시 그쳤던 눈발이 다시 거세졌다. 지배인이 일어나 카운터 쪽으로 가더니 통키타를 들고 왔다. 아담호의 노래가 끝나자 여자는 지배인이 기타 반주에 맞춰 몇 곡을 더 불렀다. 여자가 모왕으로 가는 길을 부르고 난 뒤였다. 나는 미라와 같이 부르고 했던 트윈 폴리오의 낙엽이 떠올랐다.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왔다. 지배인과 여자도 따라 불렀다. 내 눈에는 흥건하게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배인이 기타를 치우고 모포를 몇 장 들고 왔다. 페치카에 장작을 던져놓고 그 앞에 모포를 넓게 펼쳤다. 그는 졸린 눈을 붙이려는지 카운터 뒤편으로 사라졌다. 눈은 계속 내리고 밤은 더욱 깊어갔다. 그때까지 꼼짝하지 않고 페치카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모포를 감싸고 누웠다. 나도 앉아있기엔 힘이 들어 여자를 등지고 돌아 누웠다. 몸을 눕히고 나니 한꺼번에 피로가 쏟아졌다. 그러나 좀처럼 잠은 오지 않았다. 나지막한 여자의 말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선생님, 내소사에서 어딜 가시느냐고 했을 때 모황이라고 말하려다 격포 쪽으로 간다고 하셨죠? 모황이라 그랬군요. 힘드시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맙게도 여자는 이제 아무것도 물어오지 않았다. 여자가 부스럭거리며 돌아 눕는 소리가 들렸다. 만일 미라의 영혼이 미라 내 집 어느 구석에선가 서성거리고 있다면 그녀를 위해서라도 작별을 하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자 아무리 참으려 해도 눈물이 솟구쳐 올랐다. 어느 틈에 깜빡 잠이 들었는지 몰랐다. 창밖이 환했다. 눈은 그치고 투명한 새벽빛이 실내를 희부역해 떠올렸다. 공기가 약간 서늘했다. 페치카의 장작불이 가물가물 꺼져가고 있었다. 언제 일어났는지 여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을 또닥거리고 있었다. 여자가 돌아앉아 나를 보다가 발딱 일어나며 소리질렀다. 어머 이 병신이 제법이네. 선생님 이것 보세요. 이 인간이 리조트에 먼저 도착했다고 매를 띄웠어요. 세상에. 여자는 개임해졌는데도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다. 아빠 안 가요? 여자는 사라지고 아연이 앞에 서 있다. 언제 봐도 밝은 딸아이의 얼굴이다. 유리문 밖으로 아내가 기다리고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아연이 가벼운 걸음으로 앞서 나간다. 내가 카운터 앞으로 다가서자 지배인이 달려나와 정중하게 허리를 굽힌다. 지배인 옆으로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다가선다. 계산은 사모님이 하셨습니다. 여보 인사해요. 제 아내입니다. 선생님 아이가 생겼어요. 벌써 3개월째랍니다. 주방에서 나왔는지 앞치마를 걸친 지배인이 아내는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좋은 인상이다. 나는 지배인이 손을 잡고 흔들었다. 축하하네. 부인도요. 그들을 뒤로하고 밖으로 나섰다. 재연이 차를 돌려놓은 채 기다리고 있다. 아내가 뒷좌석에 아연이 차문을 열고 앞좌석에 오른다. 나도 처음처럼 아내 옆에 앉는다. 재연이 능숙하게 차를 본다. 차가 도로 위를 달릴 때 아연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물방울을 튕기듯 한마디 한다. 커피 맛 어땠어요? 응, 괜찮았어. 아내가 웃음띈 얼굴로 말을 받았다. 차는 카페 몬테레이를 멀리하고 곰소로 가는 해안도로를 달려간다. 모항 바다가 차츰 뒤로 사라져간다. 나는 옆에 아내가 타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가만히 입술을 움직였다. 잘 가라, 미라. 아내가 웃음이 이렇게며 뒷부분을rost으로 가지는 않았다. 나는 그 주음도 잊은 채 상태를 다 parenth을 줄였다.